자 아 공익 이라고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스카이 님 거기 또 열심히 하는거죠 어 캐리 어서 오세요 자 이번엔 또 도축장 맵에 왔구요 어 이제 누우 있어 오지 2개 있어 뭐가 평가 하염 아 생분자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뻥튀기를 또 5 적어져 지가 해놓고 저것도 저 보니 저렇게 하고 또 키나 젖어 또 자 무슨 살인 만자 잔 나구요 그쪽에서 두 번 거리기 시작 으 소고기 왜 아까운 소고기 이렇게 매달 얻히면 있을까 뭐 없나 아 그거다 뭐 할머니 할머니 야 해그 어 어 대바 데 742 어 740 면 겁나 많은데 아 맞다 케이디 2번에 나온 레더페이스 능력이 뭡니까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뭐 전 전기 터벌 한 생화 하는데 욕하면 안 되요 아 해그면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 생각입니까 나 이게 특성 몰랐는데 지금 알았어 어 걔 깜짝깜짝 놀라게 신규 사리마도 전기 터비인데 걔는 그 그 우리가 했던 저번에 했던 걔 누구야 걔랑 달라요 이번에는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거야 그 저 우리 따르네 그 톱구 같은 경우는 질주하는 거였으면 이제 다른 애야 아 어 톱구하고는 다르게 어떤 게 잘 나는데 뭐 3번 휘두르마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폴자 거의 한방 한탈 한타 용 사림 아닌가 거의 아니 왜 이렇게 돌아다녀 내 주변에서 자 다 했다 헐 자 아 전기 터벌 충전해서 걸어 왔다가 노을씨의 전방에 생존자들이 맞을 경우 다 맞고 쓰러진다 어 한탈이 한타 한마디로 어 무쌍이네 무쌍 톱구는 전기 터벌어 겁주기 용도 그럴 수 있어요 달려오는 게 은근 무섭거든요 보자 허잇 어 이제 할망고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의사랑 톱구랑 섞은 건가 톱구 전기 터벌어 달려다가 어 좁은 데에서 좋아보이네요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애들 한 번에 잡으니까 아 레더페이스는 벽에 부딪히고 다시 휘둘려요 어우 깜짝이야 무쌍이네 무쌍 진짜 자 누구도 맞고 있죠 어디야 왔을까 저쪽이네 형 그쪽이야? 나 아까 맞은 애 근처 내 눈앞에서 맞았어 아 아 저쪽이구나 호잇 됐으 아 나 발전기 하나도 못했어 이제 살아남아 형 계속 계속 내 주변에서만 해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이왕에 살려봐 한번 등기면 한번 살 수 있을까 못 살릴 것 같은데 아 지하에 걸렸다고 구하러 갔다가 전원 전멸 되는 경우 아 이제는 그럴 수 있네 근데 궁금한 게 그 톱을 충전할 시간을 안 주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충전을 미리 시켜놓을 수 있는 건가 충전을 아 충전을 미리 시켜놓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혹시 아 캠퍼야 얘도 잡히지 마 마 형 포기했네 포기했어 포기했어 살인마들 왜 이래 다 요즘 살인마들 질이 안 좋죠 인성들이 다 쓰레기야 서로 풀어줘야지 서로 점수 얻고 좋은데 그걸 모르는 거 어 어 설마 있죠 어 어 할아버지 일러지마요 일러지마요 할아버지 그렇지 할아버지 열심히 할아버지 할머니랑 할머니랑 둘이서 열심히 좀 해주세요 둘이 보기 좋아요 오케이 하나 끝 하나 끝 하나 끝 하나 끝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형 다 했어? 반 반? 알았어 나 대기 탄다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여기 여기 아 충전하고 뛰어야 된다고요? 오오오 아이고 오오 왜 그래 터트렸어 한번 형 쪽으로 가고 있어 혹시 누구? 몰라 안 오는 거 같은데 그래? 캠퍼야 캠퍼 캠퍼야 캠퍼 이거 오네? 온다고?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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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하러 간다 구하러 간다 층에 버텨 저 아마 그 저 순간 이동기를 설치해놨을 거예요 아마 아 저 멍청한 놈 저 왜 죽어줘 아아 진짜 버티 좀 아아 저 놈맨어 저거 레더페이스의 스킬 퍽이 진짜 사기예요 어떻길래 형 살 수 있겠어? 아아 몰라 죽을 거 같고 어우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씨 아우 깜짝이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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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싫어 이런거 아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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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랬어 이거 뭐야 이게 왜 나 놓쳤지? 왜 그래? 갑자기 날 놓쳤어 이쪽으로 오나 설마? 아직 고향이 안 떴는데 아우 심장이 벌렁벌렁 자아 집중 집중 절반 있다 절반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자 우리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떳떳떳떳떳 고향이 떴다면 지체 없이 도망가십시다 이쯤에 갔나? 두 끈 알았어 자 표식 새해 왔죠? 어 부수고 있죠? 일로 왔다 일로 왔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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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왔죠 갔죠? 자 표식 새길게요 표식 돌아서 안 맞으면 돼요 안 맞으면 어이씨 자 왼쪽이 나왔으니까 나 오른쪽이어야지 오케이 됐스 아 진짜 형 쪽이야? 아니 개수록 표식 남겨놨어 형은아 거의 다 했거든 또 일로 또 일로 또 일로 아 또 맞았다 아이고 황힘 아 진짜 짜증나게 한다 아 아 아이고 그거 다 했는데 이거 그쪽으로 가는데 아이고 안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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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난다 형 형 살 수 있어 괜찮아 하잇 어디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보여? 만만해보이나보네 아 아 만만해보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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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잇 아핰 안되네 이야 살 수 있어 인성조로 간다 이렇게 이거 많이많이 튀어져요 잡히지는 말고 어어어어어 뭐야 어 못채어 못채어 나이스 역시 깃털 퍽 효과 나이스 이것이 말 깃털 퍽 효과입니다 여러분 나이스 내 발자국에 안보이거든 3초 뒤에 나이스 아 3초 짧아졌거든 이쪽 돌아다니네 뭐 퍽있나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이렇게 또 야 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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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하잇 됐어 됐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! 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오! 좋았어? 형 살려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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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톡침 일어나지 형 톡침 일어나지 형? 아마도? 가만있어 가만있어! 가가가가! 하하하하하하 좋았어! 야 내가 이거를 야 역대급이다 이거 진짜 형 이따 만나자 형 멋있어 아 오케오케 일로와 형 일로와 야 이거를 이걸 이렇게? 이렇게? 야 여러분 보였습니까? 이걸 여러분 보였습니까? 이것이 바로 고스플레이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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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살았다요 야 진짜 쩐다 아이템 떨어뜨리는 거랑 아이템 충전량 감소 야 살았다 진짜 형 마지막 내가 해놓은 거 어디다 하시나요? 아 어디다 있었는데 저 반대편 아 반대편이요? 덩치 큰 사례가 보다 할망구 보니까 비시를 보인다 그럴 수 있어요 형 발조시에 발조시에 발 발 바닥에 뭐 있어? 그거 표시 표시 있을 수 있어 이쪽에 있다 어 정전이 어서 오세요 어제 제 표시했다 보이지? 형체 보이지? 어디? 저기 내 앞에 아 하지 이렇게 해 해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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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 제거 저 입구였는데 앞에다 표시된다 입구에 나피나 했거든 아 거의 다 됐는데 여기다 표시 다야겠지 아무래도 그렇지 그러면 니가 밟고 도망쳐 알았어 형 근처야 어 한다 나한테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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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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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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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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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있어 못봤니? 아니? 아 이러이럴수가! 이럴수가 뒤에 있다니 이럴수가 이럴수가 어 쫓기는 중이야 안돼! 형이 나 다운 안되는데 이럴수가 이럴수가 한 번 봐주십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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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거기있어 계속? 아니 형쪽으로 가는데 풀수풀 풀수풀 못찾기 못찾기 그리었네 여기다가도 이야 아주 그냥 다른데로 가야되나 다른 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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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되나 오케이 할망구다 못찾고있고 좋았어요 안돼 안돼 사운드 플레이 안돼 사운드 플레이 하지마요 할망구 사운드 플레이 하지마 아이 망했다 에이 진짜 찾았어? 아 할망구 뭐 이렇게 힘도 좋아 아이 뭐 이렇게 힘도 좋으셔 자아 자아 자 안되겠다 아이 에이 난 난 저 견자단으로 할거야 개구멍 갔으면 말해 형 이야 갔어? 어 다와가 다와가? 어디서 기억하지? 어 왔어 간다 얏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안되네 형 갔어 빨리 찾아 어 찾았어 찾았어 에이 난 죽는다 잘 있어라 세상아 이 더러운 캠퍼 녀석 이 더러운 캠퍼 녀석 아 레벨 3일 땐 걷는 거랑 똑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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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 왜그래 이 새끼 이 새끼 왜왜왜 이 새끼 어 왜 형 왜 안 들어갔어 왜 아 형 한대 형 한대 맞고 들어가 한대 맞고 들어가서 할 수 있어 한대 괜찮 또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요 어 또 할 수 있어 형 들어가 맞고 들어가 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날 믿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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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아 살았다 아 진짜